분석편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 상대를 뜨는 이곳에 가서 분석편을 꼭 보고 와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보들이 담겨있으니까요. 분석편 여러분 제발 꼭 봐주세요.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입니다. 같이 보시죠. 아 아니라 다를까 1위 후보죠. 아씨. 오. 기가했어. 어 양현석 씨 춤춘다. 실은 서태지가 제일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. 확실히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력 소비가 심한 동작이에요. 어려운 동작이고. 춤을 옆에서 너무 꼽는데. 저 개인적으로 이런 구성이 되게 좋아요. 막 차오로 움직인다거나. 파티머신이라는 동작이거든요. 아 진짜 어리다. 귀엽다. 약간 뭔가 한국 특유의 신파가 있어요. 약간 뭐 떠나지 마세요. 뭐 저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. 뭐 약간 이런. 뭐 이런 거죠. 아 무슨 룹핑크해주고. 양현석이 되게 좀 있다. 난 이 게 너무 멋있어. 아니 그러니까 저 회오리 춤도 멋있는데. 저 들어갈 때 저게 너무 좋았어.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. 아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. 포토 CCTV가 자 이렇게 끝나나? 리피크를 되게 대충 하시는데 오히려 저 두부에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아 뭐야 이즈현 씩 리듬이 이상한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? 소티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였습니다 이게 되게 촌스러워요 알아요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다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즐기고 같이 소비하고 있는 이 문화의 시초를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13년수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